여기로 하면 좋아 이걸 먼저 먹을 수가 있어 자 니가 다쳐야지 다시 와야 된다 아니 총 드네로 하면 안 돼 지금은 어 뭐야 이거 다 열려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열린다는 사실? 하지만 열릴 수가 없지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엘리베이터가 바로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좋아 절로가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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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가 일로가 얘네는 이제 도가내든지 자 가 좋았어 이제 벽 타고 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오버로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자 됐고 자 이제 벽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어.. 이런 곳인데 주사기 하나 있고 그러면 벽을 타고 가려면 어.. 얘네 탔거든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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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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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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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간다 그렇지 그렇지 자 부시고 자 점프 되지 잠깐 아 좋아 좋았어 좋아 이거 보셔야 되는데 뭐야 이거 자 카메라 돌려 일단 주사기를 한 개 먹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 잠깐 포탑 돌아가잖아 포탑 어새 수 있냐 가능할 것 같다 어 혹시나 포탑 이전 돌아간 상황인데 다시 갔을 때 포탑이 잠깐 지금 돌아갔지 와 와 확실히 포탑이 저게 문제네 어 그럼 이거 돌아갈 수 있잖아 아 지금 돌아간 거네 이거 괜히 부셨습니다 이거 지금 돌아간 상황에서 아 이거 한번 해볼라고 이거 될 것 같아 진짜 odus 아.. 이거도 이거도 각각도 되나? 됐다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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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 이 되는구나 이 되는구나 좋아 이러면 포카먹을 수 있지 야오 와오오 좋아 좋아 끝나는구만 얘가 날라야되는데 좋아좋아 날라 날라 그렇지! 그렇지! 자 부시고 아 이거 이거 부시면 이거 부실 수 있지 이거 이거 없어지겠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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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죽는거야 뭐야 아이씨 무대에 있으면 죽는구나 잠깐 오브로드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서 이거 두개 먹으면 되겠다 됐네 됐네 자 니가 먹고 자 해서 천천히 좋았어 먹고 넌 죽어 오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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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죽지마아 자 자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사기도 두개나 대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졌지 이제 나가는 길만 찾으면 돼 우리는 자 나가는 길이 어딘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부셔야 되고 어 여기 이거 부셔야 되네 이걸 어떻게 부실 것인가 어 아 이거를 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는거야 자 이거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아래로 아 이거랑 다 연결되어 있네 이거 포탑을 없애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 이 레이저를 없애는 곳은 이 회로들을 따라가서 보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고 어 이거는 어디랑 연결된거지 이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여기있네 이거 깨면 이거 다 끝난다 좋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애 예 오버로드를 다시 보내서 야 왔다갔다 하다가 쟤네 가다가 여기서 달리기로 저걸 부시는거야 자 준비한다 금방에 가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이거 포탑 나온거네 야 이거야고 이거이거 어 좋아좋아좋아 야 이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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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필요도 없네 끝난다 레이저 끝났어 이러면 레이저가 여기가 사라졌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가면 되지 여기서 포탑만 피하면 되는데요 포탑만 잘 피해서 가면 아 이거 변신해야겠다 하나 어디가 좋아 얍 어디가 어디가 아 저기서 저기가면 어차피 저기서 놀 수 있겠네 아 이거 부시고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걸 부시고 가는 거야 자 한번에 하자 우리 너 어디가 돌아섰을때 변신시켜야 되는데 와 망망망 아 망 일단 부셔놨으니까 지금은 달리기가 되지 지금은 달리기가 됩니다 어 얘 근접해서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좋아 이러면 자 여기랑 이어져있는 포탑 제거 아니냐 어 좋아 이것도 발전기 다 제거했고 이쪽 발전기도 제거했고 자 발전기가 어 이거 이분이 일로가서 이리로 가고 야 이러면 나가는 길이 어디야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게 발전기 다 부셨잖아 이제 헐크만 먹으면 되는데 자 헐크를 먹으려면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몇마리만 두마리만 보내볼게 자 어 왜 쟤 왜 절로가 얘 헌터들을 데리고 와야돼 됐고 아 왜 절로 올라가 이 새끼들 잠깐 여기서 점프 먹었다 어 얘 왜 죽어 아 이 방사능이 있는 곳에는 얘네들이 죽게 되는구나 어 방사능 있는 곳은 얘네 죽게 되네 그러면 얘는 그냥 죽여놓고 여기가 방사능 지역이라서 죽게 되는 거야 자 헐크를 먹었습니다 이제 헐크를 먹었으면 이 헐크로 부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빨간색이 오래 있으면 죽네 얘는 이용해도 상관없잖아 얘는 어 얘는 상관없지 이렇게 해도 이거 다 부시면 되지 어차피 주사기를 한 개 더 먹는데 됐다 자 됐고 자 이제 발자국이 다 부셨고 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마리만 보내볼게 총알 발사되나 총알 발사 안될걸 아이쌍 좋 좋다 뭐 발전기 어디 있는 거야 내가 헐크로 그냥 밀어버리자 그래 그럼 되겠다 아 근데 이건 못 견딜걸 자 일단 헐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님들 말하는 대로 잠깐 헐크로 못 밀걸 어 잠깐 아 망했어 미리 했어야 되는데 발전기 오른쪽 윗끝에 있다고 나와 오른쪽 윗끝 나와 내가 지금 발전기 다 깨있거든 오른쪽 윗끝 나와 이거 이게 안될거 같은데 다 헐크로 가자고 그래 난 니네들을 믿고 있다 자 이거 다 태워서 리젠 되니까 어차피 계속 나온다며 가운데 무한이야 지금 보니까 올러 헐크 아 얘 한번 달려보고 오오 오오 이야 이거 헐크로 하면 돼 끝나네 잠깐만 이러면 나 깨트링한테 질거라 생각했거든 예 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대로 물량으로 밀어버린 얘 한 얘 한마리만 있으면 끝나 예 오 해냈어 야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이건 근데 복잡하긴 복잡하다 헐크가 진짜 세네 오늘은 너네가 웬일로 생각한 나한테 생각할 시간 주냐 어제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뭐 갈구더니 온다 좋아 다음 미션이다 와 3챕터 오늘 오늘 파트 3 제가 반드시 깨겠습니다 쟨 또 스미스 요원이야 아까 걔는 박사 또 고문당하네 어 파트 3가 진짜 어렵긴 어렵네 오늘 파트 3 제가 못 깨면 이거 방종 없습니다 뭐야 고문당하다 풀어주는 거야 파트 4는 뭐 잘 깨겠지 뭐 뭐야 저건 왜 여기 있는 연구원들은 다 죽이고 있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들이 지금 죽이는 거 잠깐만 왜 백을 죽겠어 달리기야 예 이거 이거 달리기입니다 이거 순발력이다 잠깐 포파야 뒤에서 오면 와 벌써 와 이거지 잠깐 앞에 미리 봐야 된다 달리기 멈추고 이 새끼들이 와 이거 이거 부셨으면 큰일날 뻔했어 싹 포파시 좋아, 다 먹었어. 여기 방사능이야. 오래 오래 못 있어. 얘네 짜리 죽을 거란 말이야. 자, 새로 태어났네 한테. 좋아, 빨리 빨리. 아, 죽었어. 잠깐. 아, 이거 변해야 되는구나. 니가 일어나서 해라. 니가 일어나서 할 수 있다. 니가 변하자마자 이거 변하고. 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얘가 일어나면. 빨리 빨리 빨리. 헐크지. 이건 그냥 달려도 되겠다. 됐어, 먹었어. 좋아, 얘네들이 여기 공간에서 죽으면 다 좀비가 되는데 세마리 좀비입니다. 와, 어려운데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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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야. 저기서 DNA. 어허, DNA. 아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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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뭐야. 저 소린. 잠깐. 잠시만! 안 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얘네들 온다. 오버로드. 와, 나 쟤 죽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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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얘네들 빨리 잡아야 된다. 우리 다 죽었어. 좋아, 스피드 준비. 오,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네. 자, 니가 간다. 자, 밀어봐요. 밀어봐요. 밀어밀어. 자, 준비 준비. 자, 민다. 그렇지.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안 돼! 우와! 폭발을 해야 되네. 폭발을. 계속 리젠드해서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로. 네, 정말 어렵네. 여기가. 거기다가 처음부터. 자, 일단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레시피를 알지. 좋아. 자, 한마리만 살린다. 자, 한마리만 살린다. 저기를 어떻게 깨지? 자, 하울링. 밑에 있는 애는 버리고. 앞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간다. 어, 이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어머, 타임. 됐고. 폭파 먼저 해서. 자, 빨리빨리. 여기 폭파하는 순간. 애들이 달려가야 되거든. 좋아. 뭐? 잠깐. 아, 여기서 뛰었어야 되는데. 우와! 이게 한마리가 해내야 된다. 자, 먹어, 먹어, 먹어. 이게 한마리야. 이제 이 한마리 가야돼. 이거 실패하면 끝난다. 좋아,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보험 많이 들어놨어, 이정도면. 자, 세마리. 귀엽지. 스피드로 간다. 자, 두마리로 한 게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애. 아아! 잘못했네. 이거, 이거 오버로드로 세웠어야 되는데. 와, 큰일 날 뻔했다. 됐어. 자, 이제 얘네들이 한다. 와, 쫄깃쫄깃하구만.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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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쏘기 전에 미리 해야되고. 쟤는 죽고. 자, 나오기 전에. 여기서 오버로드로. 아,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쟤네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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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두마리밖에 못 올라갔어. 와, 두마리밖에 못 올라갔는데. 잠깐만 요기서가 문제입니다 요기서가 이게 보스구나 아 밑으로 가는 거였다 위로 갈 필요가 없었어 야 밑은 밑입니다 우리가 밑으로 못 봤어 그러면 여기서 오버로드로 이 두 마리라도 아껴야 되지 자 빨리 빨리 쟤네들은 저기 저기에 신경쓰고 있으니까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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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괜히 낭비만 했네 와 이런 거였나 잠깐 둘 셋 넷 여섯 마리 헌터로 다 바꿔야겠다 잠깐 와우 이거였어 아 이정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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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엔진이라서 공격을 안하는 애들이네 좋아 오우 확실하구만 예예 쥬쥬